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관사 김종웅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세계사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평 보고 오셨을까요? 자, 총평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세계사가 체감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지만 실제 보면은 아, 풀만 했겠다라고 이제 다시 보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너무 고생하셨더라고 이번에 필적 확인 안에 나온 거였다. 잠깐 제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이유는 왜? 리모컨을 놓고 왔으니까. 짜잔! 할게요. 자, 갑니다. 1번 틀릴 거야? 아, 이거 틀릴 거야? 아,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거는 1번이니까. 자, 다음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태양신의 아들 나일강의 지배자 파라오, 이집트, 끝! 자, 이집트를 고르시는 거죠. 여러분은 초대합니다. 파라오가 나왔고요.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너무 친절하죠? 미이라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친절할 수가. 1번 운전 풀고 굉장히 스타트가 좋군. 하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2번, 콜로세움을 건립하였다. 로마고요. 길가메시, 서사지를, 서사지, 서... 길가메시, 서사지를 남겼다. 메소포타미아,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중국이고요. 하라파보헨조다로, 인도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갈게요. 말이 좀 빠르죠?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스튜디오 일정이 빡빡해서 제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앞서서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지금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앞으로 여기 나오는 PPT의 모든 자료들은 전부 다 제 강의 교재와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 파이널 모의고사에 나왔던 제가 강조했던 것 단어 나왔습니다. 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뺐어요. PPT를 만들었다가 빼고요. 다 교과서 것만 넣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그냥 이 해설 강의를 보면서 아, 이게 교과서 이렇게 나왔구나. 아, 이런 거에 수능특강이 이렇게 나왔었구나. 확인하시라고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그렇게 준비는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음, 2번. 미초친 이 책이 저술된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이 책의 본래 이름은 태사공서로서 천문기록 등을 담당하는 태사령이라는 저자의 관직명에서 비롯되었다. 저자는 전설을 포함할 당시까지의 역사를 역사책이구나. 본기세가 열전서 표의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서술했는데 이러한 기술 방식은 훗날 기전체라 불리며 정상수술의 모범이 되었다. 아, 기전체를 처음 썼던 이 사람이구나. 훗날 모범이 됐으니까. 저자는 부친의 유연을 받들어 저술 작업을 지속하던 중 투옥과 형벌의 고초를 겪으면서 그 형벌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그의 노력은 인간 승리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삼하천의 사기. 자, 삼하천의 사기를 편찬했던 거는 어느 때야? 어느 왕조 때? 한나라 때. 자, 한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1번. 훈고학. 또 정답이 1번이네? 훈고학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고학이 발달한 이유는 왜? 진시황제 때 분석의 경우가 있었으니까 연결 지으시면 되겠고 2번. 수시력이 제작되었다. 원나라 때. 3번. 홍로몽이 출간되었다. 청나라. 4번. 천공괴물이 나왔네요. 천공괴물은 명나라. 천공괴물 친구들 있잖아. 천공괴물 농정전서 본초강목. 전부 다 명나라. 다음 5번. 오경정이가 편찬되었다. 이거 누가 쓴 겁니까? 오경달이 쓴 공영정이죠? 누가 끄덕끄덕대니? 공영달이 쓴 오경정이야. 당나라 때.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1번이었다. 듣고 3번 갑니다. 3번. 다음 지시가 내려진 시기에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왕조는 무슨 왕조일까? 라고 보니 짐은 건국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 부득이 법을 벗어난 형벌을 사용하였다. 이제부터 법전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라. 또한 짐은 재상직을 패하고 천하의 사물을 5부, 6부, 도찰원 등 여러 관측이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 앞으로도 나를 이을 군주들은 재상을 다시는 세우지 말지어다. 라면서 재상죄를 폐지했구나. 명나라를 세웠던 명나라, 태조, 홍무제입니다. 명태조, 홍무제 그럼 명나라, 왕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명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군기처 설치하였다. 청나라, 고구려 침공했다. 수당 다음, 이갑제를 시행하였다. 요게 이제 명나라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5대 식국의 혼란을 수습하였다. 5대 식국은 송나라, 태조, 조강윤이 이제 수습을 했고요. 5번, 황수의 난으로 국력이 세퇴하였다. 후안이죠. 한나라 멸망할 때 후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요. 선생님, 왜 3번이에요? 이거 목표를 뭐라고 설명하지? 홍무제가 했으니까요. 됐죠? 됐어. 명나라 3번 끝! 다음 4번 다음, 황제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황제는 도대체 무슨 업적을 남겼을까? 황제는 주기 전에 자신의 근거지였던 금년천 일대에 새로운 성을 건설했대요. 일단 새로운 성을 건설했나봐. 자신의 근거지에다가 주기 후에 이를 상도로 승격시켰대. 상도? 잘 모르겠는데. 한편, 황제는 옛 왕조의 수도였던 중도 인근의 도성을 쌓아서 그 안에 처음으로 종묘와 궁전을 마련했고, 이를 대도라고 불렀대. 옛 왕조가 있었던 수도 중도야. 보통은 금나라의 수도를 중도라고 불렀었잖아요. 금나라입니다. 금나라를 멸망시켰나봐. 그리고 똑같이 거기다가 대도라고 불렀대. 이건 원나라겠네. 대도는 명실공이 왕조의 중심지가 됐고, 상도는 역대 군들의 피서를 겸하며, 겸하며, 정물을 돌보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구나. 해서 대도로 수도를 옮겼다. 이거는 누굽니까? 쿠빌라이칸. 카라코룸에서 대도로 수도를 옮겼죠. 해서 자신의 근거지. 카라코룸, 금년층일 때 카라코룸은 상도로 두고요. 대도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베이징을 대도로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업적으로 오른 거 골라보세요. 쿠빌라이칸 뭐했게요? 1번, 후진으로부터 여름 16주로 갔다. 이거는 누구야? 야율 아보기. 야율 아보기고요. 다음, 2번. 송과 연합해서 고려, 뭐야? 거란을 멸망시켰다. 이건 금나라잖아. 금나라, 아구타가 세웠던 금나라. 다음, 왕한석을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송나라 때고요. 다음, 송나라 신종이죠? 사람이야? 황제, 신종. 다음, 4번. 러시아와 네르치스코 조약을 체결하였다. 강의제, 청나라 강의제고. 5번, 이만항조를 점령해서 남송을 멸망시켰다. 정답 5번이 되겠죠. 남송 멸망 1279년, 쿠빌라이칸의 업적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원나라인지만 알면 돼. 원나라 쿠빌라이칸인지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4번의 정답은 5번이었고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